꼼꼼히 마치 네 드디어 어제 주문했던 펜마우스가 도착했습니다. 국산이구요. 돌핀입니다.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선 펜마우스 되시겠습니다. 생긴거는 제가 설치를 해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것 같더라구요. 한번 대충 써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왜 구입을 했을까요? 펜마우스를 구입한 이유는 예전부터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저만의 글꼴 폰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작년에 유튜브에서 사귄 친구 중에 미대교수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짜 실제로 미대교수님이십니다. 미대교수님 홍짜 진짜 아짜 가진 미대교수님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 강의 중에 폰트 만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폰트 포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게 무료로 보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로 폰트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폰트는 망치손글씨라는 이름으로 영문으로는 해모핸드라는 이름으로 완성체 폰트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색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전체 2444 자를 직접 적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마우스 갖고는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펜마우스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폰트 하나 만드는데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백업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 폰트 천여작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2444 자를 언제 다 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서서 폰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성능을 잘 발휘해 줘야 되겠는데 기대 한번 해 보면서 마우스를 사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 1 2 2 3 3 3 Qué 5 감사합니다.